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오늘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신규 발생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사용 승인 후 수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정비 체계를 이어가고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 명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동식 CCTV 등을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지로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 야영, 취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 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 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